아 아 아 말씀하시는 분은 사투리가 좀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 저 남천동 광안리에서 남천동? 저는 좀 약간 멀어요 오빠도 오늘 하고싶어요? 어우 너무 좋다 왜 나와요 또 네 질문 좀 해봐요 진짜 진짜 이쁘네 진짜 맑다 맑네 맑네 남씨 뭐있어? 남자친구에 없어요 아 진짜? 네 오빠야 정겹네요 네 정겨워요 그래요 오빠야 들어가라 들어가요 용아씨 잘했어요 소녀시대춤도 매력발사람 한번 해볼까요? 소녀시대춤이요 누구를 위해서 추겠습니까? 용아오빠? 용아오빠? 용아오빠 우와 오우 오우 잘하신다 아 이 눈빛 봐요 이 눈빛 아 그냥 어우 아 요한스에서 가죠 조금만 밝게 지내라 어땠에 넌 뚜뚜뚜한 말처럼 넌 넌 하파하나 내 안개 익숙해져 내 안개 익숙해져 내 안개 익숙해져 자 요한스에서 가서 가볼까? 자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하네요 렛츠고 자 계속 소 뛰고 왔어 줄게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apital iga Lil đó Actually 이쁘다 싸움니아 장애연 서현 씨가 예뻐요 우빈 씨가 이뻐요? 서현 씨랑은 이혼 한지 되가서 1년이 넘었습니다 은민씨 오늘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무대보다 감정이 더 나와요 용하씨 빼고 꾸준히 해보고 싶으신 분 용하씨 지상씨 잡 써보시고 어떤 말씀인지 잡 써보시고 잡 써보시고 호박수스 어때요? 이상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맛은 없어요? 사과랑 당근이랑 간 느낌 이게 맞아요? 유현상씨 상큼합니다 누나는 안 먹는게 어떠세요? 진짜 리얼하다 맛있다고 그랬어요?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달라고 했던거야 맛으로 먹는게 아니니까요 이 분은 약간 달달한거 그래 여기다 좀 꿀같은걸 좀 넣었어 예예예 입맛 따라 그러면 해둘게 아니라 그 사람 밖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안 보이지요 그 사람 안 보이지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세님의 일용할 못한게 자선들에 가진 하 Violin 하필 돌아가진 지금